근데 면역항암제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면역관문업체의 단독치료의 장점은 여러 암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공부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또 간암이 있어서 아까 면역항암제를 치료를 잘 받다가요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진행이 생긴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치료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암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넥사바 최근에는 렌비마 그리고 아주 최근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나왔고요 1차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치료제인 스티바가, 옵디보,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여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하나 재미있는 거는 10년 동안 1차 치료제는 넥사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속 치료제가 연구될 때 항상 넥사바가 이후에 병이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연구에 성공하고 FDA 승인을 받을 때도 넥사바에 실패한 환자들에 한해서 이 약을 쓰도록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최근에 나온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썼다 나는 최근에 나온 렌비마를 썼는데 그러면 후속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넥사바를 다시 한번 써야 됩니다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승인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쓰면 안 됩니까?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몰래라는 건 없습니다 나라에서 내놓은 매뉴얼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면 티센트릭 아바스틴 쓰고 렌비마 쓰고 2차 치료제로 바로 넘어갔을 때는 효과가 없을 거냐 전문가들이 사실 의견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승인되는 절차라든지 그거를 질서 있게 나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온 거는 넥사바 이후에 쓰도록 돼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가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넥사바를 중간에 거친 다음에 후속 치료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면역항암제라든지 NK세포치료를 병행해서 임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면역항암제와 NK세포치료와 같은 세포치료 임상 현황 혹은 결과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치료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소빈 아나운서가 혹시 맞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임상 연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쪽도 저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으셔야 되고 하나의 임상 연구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30년 동안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면역항암치료를 계속 개발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건 면역관문업체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카티라는 약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면역항암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약제 조합들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현재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웬만한 면역항암치료는 다 T세포를 이제 활동화시키는 치료이고요 T세포는 이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40년 동안 검증을 거쳐서 주연으로 올라간 세포인데 NK세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형태로 약을 공급받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게 환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자기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무상으로 맞는 거는 저는 윤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근데 면역관문업체제 같은 좋은 치료가 있는데 이제 NK세포 치료 같은 거를 자기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맞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아직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좀 부족하다 또 다른 환자분 질문인데요 담도한 환자죠 PD, 에론 반응이 0%다 키트루가에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옵디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반응률이 낮아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표적이 있으면 그러면 100% 효과가 나타나느냐 표적이 없으면 100%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PD-L1 발현 아니면 MSI 하이 아니면 투명 루테이셔널 버든이라고 해서 돌연변이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하나의 로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로또를 한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당첨될 확률이 많겠죠 일단 당첨이 되면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겠죠 뭐 비유를 하면 100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한두 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고 일단 한 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되면 그거는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0%라고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옵디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반응이 없을 거냐 제 환자의 경험을 보면 반응이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PD-L1 발현이 높은 환자들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찬 교수님이 초반에 무기를 여러 개 갖고 오지다는 비유를 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 확률의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PD-L1이 발현이 되면 효과가 있고 발현이 안 되면 효과가 없고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발현이 없는 분에서도 효과가 있고 발현이 있는 분에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 하나만 보시고 너무 실망하시게도 이른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치료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서는 또 치료받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우의 가족으로서는 얘기를 하면 뭐든지 지금 100%는 없는데 병원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학의 영역인데도 또 의외로 신이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또 있는 거죠 기적이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에서 고령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면역 항암 치료가 처음 유명해질 때 나왔던 인물이 카터 대통령이거든요 그 당시에 흑색종을 진단받으시고 여러 군데 전의가 있었는데 키트루다라는 약을 맞고 완치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아직 잘 지내시고 계시겠죠 나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면역 항암 치료의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환자분들이 맞는데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야 되고 영양분도 충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치료하다 보면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기 기능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식이를 잘 충분히 영양분을 보충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보충을 조금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면역 항암제도 항암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은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확실하게 딱 나와서 병원에 오면 늦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개는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전에 그런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식사량이 갑자기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수하시거나 화장실 가거나 일상생활에 갑자기 조금 그런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만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증상 없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시면 병원에 조금 더 자주 빨리 모시고 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전홍제도 김찬 교수님과 함께 면역 항암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암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기법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PD1, PDL1 약을 개발하신 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감염병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감염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페니실린을 더 이상 쓰지는 않아요 그 뒤에 몇 세대가 거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항생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그런 페니실린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암치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키투르다, 옵디보 이런 치료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앞으로 계속 더 진화돼서 나중에는 이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치료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는 암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줄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전에 저희가 일반 항암제나 표적치료제를 이용해서 암 환자분들을 치료했을 때 사실 어떤 예측되는 치료 반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약으로 이만큼 치료하면 이 정도 사시고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었는데 면역항암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자꾸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 이제 정말 치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호스피스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다가 또 면역항암제를 맞고 나서 이제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완치되시고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도 아직까지 아는 게 사실 일부분이고요 또 전우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항암치료 이런 항암치료를 하는 게 아직도 저희가 도입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모르는 거는 많지만 이런 면역항암제가 도입이 되면서 점점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병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기운 내셔서 잘 치료받고 또 이런 면역항암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도 있고 특히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 합방을 통해서 면역항암치료 면역이 붙다 많은 암 환자들이 또 희망을 얻고 또 용기도 얻고 저는 말씀이 너무 급해요 저도 이제 물어물어서 처음에 차병원에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둡게 왔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객님